골드문트 사건을 아십니까? 스위스의 고급 오디오 브랜드인 골드문트의 CD 플레이어가 내부에 일본 파이오니아의 염가형 DVD 플레이어와 대부분의 부품들이 동일한 것이 사용되는 것이 2000년도 중반에 알려지면서 많은 오디오인들과 일반 분들에게서 화제가 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5만원짜리 DVD 플레이어를 1500만원까지 받았으니까 거의 100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비싸게 받았죠. 차이점은 샤시, 단자, 케이블, 트랜스포머, 트랜스포트의 커버, 알루미늄 커버 이 부분까지의 차이점이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 일반 분이 최초의 제보를 한 것 같아요. 수평이 좀 맞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자나 케이스에 대한 부분이 좀 누락되어서 비춰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차이점보다 차이점이 없는 부분이 훨씬 더 부각이 된 그런 측면이 있는 이미지가 저는 좀 많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 가지고 기자분들도 해당 기사를 만드신 분들도 계시고 일반 분들이 좀 지적도 많이 하시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매우 잘못된 부분이라고 공감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만 좀 그거와 반대되는 비하인드적인 성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카메라 부분에서 라이카라는 브랜드를 아실 겁니다. 고급 브랜드 독일의 수가공을 위주로 하는 브랜드인데 파나소닉의 디록스라는 제품과 컴팩트, 렌즈 교환식이 아닌 저가형인 제품들에서는 거의 똑같은 제품이고 껍데기만 좀 바꾸고 라이카로그가 들어간 디자인만 다른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만들어서 3배에서 4배 정도까지도 더 비싸게 판매를 하는 이런 일들이 있고요. 삼성전자에 가보셔서 가습기, 선풍기, 커피포트 이런 류의 TV나 핸드폰이나 에어컨 같은 주력 제품들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생활가전 브랜드로서 갖춰야 될 나머지 항목들을 잘 살펴보시면 국내 무슨 대동전자, 중국의 샹웨이 이런 류의 중소기업에서 제작한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을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 생산, 유통과정이라는 것이 OEM도 많이 쓰이지만 ODM이라는 방식도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정말 다양한 제품들의 것들을 다양한 제조사의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 혼재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골드문트는 수가공을 좀 위주로 많이 한다라고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그런 브랜드가 되기 때문에 주력 생산품인 스피커와 앰프 같은 부분들을 제외하고 케이블이라든가 CDP라든가 판매의 니즈는 있긴 있는데 굉장히 조금 있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다른 제품들을 가져다가 본인들의 브랜드를 달아서 판매하는 이런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이에요. 의류나 패션, 뷰티, 화장품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생활 곳곳에 침투가 되어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약간 다른 얘기를 좀 예를 한번 들어보면 프라다나 루이비통의 아웃도어 점퍼가 노스페이스나 K2와 같은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의 점퍼보다 기능성이 더 우수할까요? 그렇지 저는 않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의류라는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그런 아웃도어 기본적으로 이쁜 자켓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판매하는 곳이긴 하지만 그런 기능성 점퍼에 대한 니즈도 적지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추다 보면 이런 고급적인 부분을 위주로 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은 반대로 굉장히 큰 약점을 나타내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생산과 유통과정과 또 고급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이런 속성 내에서의 것들을 한번 살펴보셔서 단순히 고급 오디오는 다 별로야 삼선장자는 다 이거야 라이카는 파나소디고 클론에서 판매하는 나쁜 곳이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라이카는 M시리즈와 S시리즈가 라이카의 철학과 기술이 녹여져 있는 부분이고 비주류인 이런 제품들은 많이 판매가 되지가 않기도 하거니와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양산을 해서 좀 더 가성비가 있는 제품들의 것들을 자신의 로고를 가지고 판매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골라서 선택적으로 취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골드문트를 옹호하려고 지금 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전부터도 2000년도가 아니라 1990년대부터 겉과 속이 다른 제품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또 단순히 제품의 성능을 겉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수년 동안 오디오나 각종 전자제품의 내부를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걸 확인하려고 좀 많이 들었고요. 얼마나 좋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들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10년 동안 제 블로그에서 해왔기 때문에 관련한 오해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예를 고급 오디오의 전체로 저는 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고급이라는 것들은 항상 낮은 가격 대비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 아까 프라다나 루이비통 같은 것들을 언급했지만 에르메스 정도 되면 훨씬 또 더 비싸진단 말이죠. 가성비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물론 골드문트의 경우는 100배 정도까지 받았기 때문에 해도 해도 진짜 너무한 거죠. 그렇지만 제가 약간 조금 더 파고들어서 골드문트 사건을 말씀을 드려보면 오디오 자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골드문트 짝충 케이스가 중국에서 많이 판매가 돼요. 골드문트뿐만 아니라 네임샷시도 있고 많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케이스가 골드문트급 정도를 생산을 하려면 저는 100만 원이 넘는다고 봅니다. 껍데기만 말이죠. 15만 원 정도면 중구상 카피 짝퉁 케이스는 사요. 대충 보면 비슷한데요. 마감이 다르고 그 케이스로 작업하다 보면 손이 비일 수도 있고 피나요. 그리고 케이스가 가져야 될 고급 오디오가 가져야 될 고성능 케이스는 진동 억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골드문트는 스스로 그것에 대한 강점을 굉장히 어필하고 있는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정도 어찌 됐든 간에 그 정도의 완성도와 외부 마감 또 디자인을 가진 샤시를 제가 개별로 오더해서 만든다면 100만 원이 좀 넘을 것이고 때문에 트랜스포머 집어넣고 단자 집어넣고 케이블 했고 이런 부분들을 아마도 양산이 아니라 수가공으로 해당 스위스에 계신 분들 제조까지 스위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스위스의 고급 인력들이 작업을 했다고 하면 15만 원짜리 제품이지만 못해도 한 300에서 400만 원은 받아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500 정도니까 시구 금액가는 그것보다 낮았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많이 비싼 면은 있기 때문에 해당 건은 정말 많이 받아 먹은 사건이기 때문에 비단마다 마땅하고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골드문트는 다른 정말 제품 고성능 제품들 고급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을 발휘하고 있는 타 브랜드 혹은 자사까지도 그런 피해를 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고급 브랜드 진짜 초하이엔드 브랜드들은 같은 콘덴서를 쓰는 데에서도 100개씩을 찾아내서 페어매칭이라고 하는데 왼쪽 채널에 들어가는 부품과 오른쪽 채널에 들어가는 부품의 오차라는 부분을 덜어내기 위해서 이미 최고급 등급의 부품을 사용한 것을 다시 또 수작업으로 계측을 해서 그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들을 하고 있으면서 힘들게 시장에서 살아남고 개척을 해나가려고 하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얍삽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이런 약사비를 부리면서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이용해 먹는 이런 브랜드들은 단순히 해나의 건으로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해당 섹션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골드문트는 그렇지도 않았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격가지 파생 제품 OEM, ODM을 이용하는 제품들과 한 제품의 브랜드의 철학과 기술이 녹아져 있는 제품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이 브랜드는 고급이야 다 고급이겠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 브랜드는 양산 브랜드니까 싸구려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현대의 제조와 생산에 대한 부분 또 제품마다 모델마다의 다른 이런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개별적으로 좀 독립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골드문트 사건을 일반 분들이 바라보는 해석은 하나를 보면 열을 할 수 있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열을 봐야 하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 분들이 하시는 말씀과 그 괴는 같이 하는 거지만 좀 더 세부적인 구분을 통해서 보다 더 합리적이고 정확한 선택과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해당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